베드로가 진심의 설교를 했죠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복음에 합당한 설교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의 변화와 찔림이 없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결국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한두 명만 일어난다 해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려 삼천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받은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함께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최근에 믿었던 자 기존에 믿었던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물건을 통용하고요 또 재산하고 소유를 팔은 돈을 가지고 서로 서로에게 플로잉한다고 그러죠 피로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 음식 교제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첫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의 첫 마음, 첫사랑의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그저 매주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곳에 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시절에 막 예수를 믿는 자 또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뜨겁게 신앙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나누고 또 음식을 떼고 이러한 부분들이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보금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침례를 받았던 오래전에 예수의 승천을 받던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금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도 보금이 살아 숨쉬고 있으면 이러한 믿음 생활,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실까요?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금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보금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 천국 공동체는요 보금이 살아 숨쉬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도 보금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를 돌아보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눌 수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기가 어려워라고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말고 이 초대 교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보금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가 정말 사무쳐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행복한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송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 교인들처럼 보금이 살아 숨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